오케이 다 매수해봐 6천만원을 투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k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카게 아 까비 아 나머지는 깔 게 없는데 아 까비 아 그냥 남았으니까 깔까? 아 6천만원 투자해서 제가 얼마 벌었으니까 자 럭이오프로 두개지요 얼공정색 100대 유닉 어 3천만원 인트하고 인트 검색한다고 했지 어 어 그렇지 아 1,700정도 아 이거는 그냥 그대로 팔면 되겠고 얼마 벌었어 5천만원 투자해가지고 한 2천만원 벌었겠군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아 맞네요 6천만원 투자해서 한 2천만원 벌었겠군 어깨 아까비 아까비